방법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, 일단은 2x제곱-6x-1을 2로 다 약분해도 괜찮아. 우변이 0이기 때문에, 약분하면 x제곱-3x-1은 0이거든. 이걸 이제 완전제곱식 형태로 풀면,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플러스 1 되잖아.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의 반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. 그걸 제곱하게 되면 4분의 9잖아. 그래서 플러스 4분의 9를 해주면 좌변에 플러스 4분의 9, 5분에도 플러스 4분의 9야. 그렇게 하면 완전제곱이 되거든. x-2의 전체 x-2분의 3의 전체 제곱이니까, 는 계산하면 4분의 13. 이걸 이용해서 이제 완전제곱식 풀이 방법을 외하면, x의 값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루트 3이거든.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, 두건에 차가 되어있는데, 차와 뺄셈의 차이점은, 뺄셈은 앞에 빼기 뒤에 거 하지만, 차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야 돼.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은, 2분의 루트 3, 여기서 마이너스로 보이지만,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플러스로 바뀌어. 그래서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은 2분의 2루트 3으로서 약분시켜서 루트 3이 돼. 그러면 2분의 3은 어디 갔냐고?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3이 없어져. 그래서 루트 13이 이 문제의 답. 아LS thoughtful 바이너스 1루트 3 Ridge nella lane 유전형 아래스 2루트 4은 6이 unpredictableian 보이지 않고? 자아 nécessaire. 이렇게 prior 이자 15초可是 상 огранич Helsinki